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세계살릴 주역입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오늘 창세기 45장 말씀을 가지고 요셉을 통하여 본 하나님의 훈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 시리즈에 대한 것들을 좀 개갈적으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오는 꿈은 저와 여러분의 요정꾼은 그런 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합니다. 이걸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나의 미션을 얻은 거예요. 정체성이라고 할 일이 뭐예요? 내가 미션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정체성이라고 할 거예요. 참 목사가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만요. 저는 사람들 용서가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성도인들 저를 애를 먹이는 분은 없지만 예를 들면 제가 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성도인들이 나를 애를 먹이면은 기분이 나쁜 건 나쁜 건데 그게 안 나쁘다 하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이왕이면 강단 말씀에 은혜 받으면 좋은데 그것까지 시비 거는 사람을 보면 왠지 미워 죽겠어. 그게 이제 사람의 원래 모습이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목사가 보통 목사가 아니라 능력이 뛰어난 목사다 이 말이 아니고 그냥 직업이 목사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은 영적 부모라 이 말이에요. 아니 무슨 부모가 자식에 애먹인다고 자식을 갖다 버릴 겁니까? 아 무슨 부모가 어렵다고 자식들 앞에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으면은 자식들이 얼마나 낙심할까? 그걸 보고 정체성이라. 오늘 보니까 요셉이 방성대곡했습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애굽의 총리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요. 감성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날 좀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요셉이 오늘 말고 그 전에 요셉이 울었다, 슬퍼했다, 감동을 받았다 이런 전혀 없어요. 어떤 의미인지 다니엘은 뜻을 정해가지고 다니엘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좀 감성이지만 의지적인 인물로 표현되어 질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면서요. 감정이 기록이 안 되죠. 요셉은 감정이 없는 마네킹이었을까요? 기계였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요.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가 성경의 감동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편집을 해놨을 거예요. 그 말은 요셉이 문제를 당할 적에 자기의 기분, 감정, 생각을 따라 행동하지 않으냐고 나는 미션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세계살리를 냉는 사람입니다. 성교사들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정체성에 맞게 문제를 바라보고 행동했기 때문에 성경의 요셉에 대한 감정적 기록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요셉을 통해 배워야 될 것은요. 비전이 희망이 아니고 정말로 나의 뭡니까? 미션이 될 정도로 나의 정체성이 될 정도로 뭡니까? 비전을 붙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뭘 붙잡아야 해요? 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요셉은 꿈을 꾸고 미션을 가졌으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야 되는데 엄청난 고난 속으로 몰고 가죠. 무슨 약이냐? 꿈을 가진 사람이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 우리는 성공에 대한 비전과 꿈은 있는데 성공을 위하여 내가 치러야 될 대가는 안 치르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고난 속으로 몰아 넣어 가지고 그 꿈을 성취할 수 있는 훈련 속으로 집어넣어 세 번째는 뭘 배워야 될까요? 이 훈련 과정 속에서 요셉은 끝까지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고난을 거치면서 요셉은 진짜 머리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가슴과 삶을 가지고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생각하고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요. 우선순위가 달라요. 중요한 게 뭐냐? 생각하는 털이 달라요. 자 그러면 요셉이 같은 훈련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애국으로 팔려갔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요. 꿈은 꾸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럼 계속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애국으로 팔려가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파는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한탄하거나 후회하지 마라. 무슨 이야기냐? 내가 원수가 보복할까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나를 앞서 보내시고 여기까지 보낸 일은 하나님이시다. 요셉은 고난을 거치면서 뭘 받냐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숨은 괴비인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찾으면 돼요. 그러면 요셉이 누렸던 성공을 누릴 수 있어요. 요셉이 받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보디바르의 집에 팔렸습니다. 왜 하필이면 애국 왕의 신이 되장인 보디바르 집에 팔렸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계획을 세워놓으세요.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노예처럼 살아가는 뭡니까? 굉장히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가망성도 없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결코 절망합니다. 그것이 알고 보면 나를 가장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지는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 꿈을 이루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 눈이 열려져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 방법하고 다르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걸 찾아내요. 요셉을 통해 여러분이 이걸 찾아내요. 따라하세요. 나는 지금 훈련 받고 있어요. 21세기의 세계살릴 중역으로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훈련은 중노동이지 훈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는 훈련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목적을 못 찾아내면 그건 훈련이 아니에요. 신고생이에요. 하나님은 세계살리는 주역으로 요셉을 쓰기로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당시 최강대군 애국의 총리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보디바를 붙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은 뭘 믿어야 되느냐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힘듭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힘들다 일하지 말고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음을 이 고난을 통해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죠 나는 하나님이 아니옵니다. 나는 연약한 육신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을 믿지만 나는 육신을 가졌습니다. 저를 너무 믿어주지 마시고 빨리 해결해 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안 찾아 나 아직은 믿어요. 저도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빈말을 하는 게 그때마다 제가 붙잡은 건 이거였어요. 그렇지요. 그 끝은 반드시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이죠. 내가 볼 땐 이게 제일 좋은 거지만 하나님이 볼 땐 이게 더 좋은 거에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에 원망불병 불신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않는 것이죠. 훈련 뒤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믿는다면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에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포기하려고만 하지 말고요. 주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큰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 나를 크게 쓰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훈련을 시키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를 찾기를 원한다면 전도를 하기로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반적이네요.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를 찾기 때문이죠. 우리 단체에서 요즘 제일 많이 떠오르는 단어 중의 하나가 산업성교하자. 아무리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잡아도 축복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산업을 통한 성교를 원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너는 병든 그 몸을 가지고 병든 자를 살리라고 병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이가 보다 젊었을 때 은혜를 주지 나이 들어가지고 이랬습니까? 늙은 사람에게 꿈을 주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일반적인 목적 말고 나를 향한 목적을 찾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훈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복의 권한으로 부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고 감당하기 힘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획과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변화되어질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바라보죠. 훈련은 훈련 받아버리면 되는데 여러분 고통 없는 열매는 없어요. 지금 나에게 고통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훈련이다. 여러분 시를 부를 때는 고통스럽지만은 기쁨으로 단어를 거둔다고 했어요. 지금 내가 훈련 과정이 흘리는 땀은 나중에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삐끌나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계속 낮추십니까? 훈련 받게 하시는 거에요? 훈련 받게 하시는 거에요? 저는 미국에 가서요 큰 고생은 안했지만 원래 고생을 안하던 호감하고 살던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의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저는 한국에서 잘 나갔습니다 제 말에 아닌데요 말하는 사람 딱 한 명 우리 와이프밖에 없어요 그런 제가 미국을 보니까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조금 농담을 진하게 해버리면 시험 들어버려 조금 강하게 하면 시험 들어버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요 제가 붙잡고 있는 은약이 있습니다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진짜 목사 만드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감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 나 뿐만 우리 교회를 축복할 것이라는 소망이 생겨나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훈련으로 안 보여지면요 이대로 10년 살아가지고 10년 후에 내 모습은 어떨까 뻔하다 이랬던 것입니다 미국은 목해지가 아니다 그냥 한국 같아 다 그 생각에 빠져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훈련은요 축복이 보장되어져 있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언제 감사해야 되는지 어려우세요 자존심 상한 것입니다 자 범사에 형통했더라 어떤 훈련을 시켰냐 애국으로 팔려가는 훈련을 시켰다만 오늘 보니까 범사에 형통했더라 아니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게 무슨 형통한 것 성전이 뭐라고 했냐 보디바레 집에 가기 전에 이미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제 보디바레 집에 가기 전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있었다니까 그때 노예는 어땠다고요 짐승이요 사람이야 그래서 요셉이 이빨을 벌려가지고 짐승을 소 잡듯이 벌려가지고 건강하죠 오달라 이랬단 말이에요 요셉이 이런 직업을 받으면서도 그가 인마 누예를 누리고 있었다 형통한 자로 있었다 형통한 자로 있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로 형통했습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면 불통이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썼냐 요셉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내 삶은 형통하지 쉽게 말하면 환경은 어려웠지만 거기에서도 응답을 누리는 법을 요셉이 이미 알고 있었다 이 표현을 그렇게 써냅니다 그 요셉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린다는 것이 이론이 아니고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누리게 됩니다 야망은 어려우면요 지칩니다 내 욕심은 힘들면 포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요 힘들고 어려우면 이상하게 포기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비전이 더 뚜렷하게 보여요 그리고 이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 아시죠 그래서 요셉의 꿈과 비전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속에서 나오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보니까 나는 형통한 자 범사에 감사하고 사니까 감사할 일이 벌어지는데 대국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는 모든 상황에서 그리고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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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역할을 그는 그의 역할을 그는 그의 역할을 그는 그의 역할을 지금 요셉장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렸어요 그 반면 요셉은 애굽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거 어려웁니다 그러나 뭘 알아야 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면 늘 욕상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실 수는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바리 아내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아야 할 수 있는 비결임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지을 수 있겠냐 욕 보디바리 아내가 아무도 없으니까 이렇게 욕을 했지만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의 눈을 내가 어떻게 쏟아 그걸 코란배우라고 다윗이 극한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뭔가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은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 인마 누이를 언제 누려야 되느냐 고난 가운데 힘든가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실 수 있는 요셉편에 나오는 범사의 행동이라는 말을 알아야 됩니다 물질의 부자가 됐다 이 말이 아니에요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위신은 응답을 발견하고 누리는 눈이 있었다 이런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쉬지 말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네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건강하기 어렵습니다 또 뭐 했습니까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누렸다 한마디로 요셉의 훈련의 모든 단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마 누이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인마 누이를 교회라고 붙인다고 인마 누이를 되는게 인마 누이를 왜 붙이고 싸우기는 왜 싸웁니까 인마 누이를 왜 붙입니까 장명 잘한다고 되는게 아니에요 인마 누이를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셰가 인마 누이를 왕국에서 배운게 아니고 고생하면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들었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을 요셉을 고생을 겪으면서 체험해 보냅니다 요셉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눈치만 보면 돼요 아무도 모를지 설정해도 돼요 근데 노예 변성이 아니었어요 파성에 젖어 시키는 것만 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눈치만 보지 않았어요 정말 이런 사람 축복받고 적극적이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늘 뭡니까 주역이 됐다 노예이지만 나는 주인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충성합니다 충성이라는 말인가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어 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에요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정총무가 됐대요 이 맛을 봐야 돼요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충성하니까 노예살이 하면서도 노예가 아닌 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총무가 되고 나니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바를 해주고 이 축복을 누리죠 이 맛을 봐야 돼요 이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왜 기독교인이 기도응답을 못 받고 곧탕스럽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까 말은 안 하지만 이런 신문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답이 안 나와가 시험던 분도 있을 거예요 보금을 제대로 못 누리면 기독교인이라도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지만 보금을 제대로 누리면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문제가 성공의 발판이고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필요 없어요 내가 답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세계보금화의 주역이 분명합니다 보금을 누려야 됩니다 어디에서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 어디에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과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보금을 누릴 수 있어요 이 누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훈련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 꾸었습니다 우리도 꿈을 꿉니다 요셉의 꿈과 우리의 꿈의 다른 점이 뭔지 압니까 세계보금화라는 단어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고 우리 단체로 치면 우리가 그리스를 제일 많이 깨달았으니까 무조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붙잡았는데 자기 뜻대로 안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어가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붙잡았다는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는 무엇을 붙잡았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업을 만들면 하나님께도 내 사업을 잘 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도 다 물리쳐 줄 거라고 혹시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법의 램프에 요정 부르듯이 기도로 방시하여 하나님께 부르시면 하나님께서만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천사도 몰고 우리는 공식 외우듯이 천사도 몰건 사당 결박건 하나님의 자녀건 이래서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그날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할 적에 사단이 그 말을 듣고 기절해 버렸다니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일곱 가지를 돌돌달달 깨닫고 외우는 그날 사당과 마귀 집단은 완전히 집단 기절했다니깐 5년 만에 5년 만에 10년 만에 20년 만에 기절했던 사당 마귀가 정신을 찢었어 많은 성령을 선사 하나님의 자녀 완전 엉터리고 전신을 찢는 것 완전 위린하고 완전 여러분을 완전히 죽이고 다닿는데 이런 상태 어떻게 공식은 이런 상태예요. 여러분이 공식을 외운 그날 사단은 여러분이 진짜인 줄 알고 다 기절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입으로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딱 보니까 이게 입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좀처럼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과 현실과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변화시켜가지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거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의 목적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그릇으로 준비시키기를 그 환경을 통해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모델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여러분이 21세기의 주역입니다.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 이거 누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래서 1부에서는 참된 성공이 뭐냐. 2부에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훈련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것이냐. 지난주에 강하게 부딪혀온 것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근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정을 훈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모세의 출신은 화려했습니다. 초강대국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마무리 훈련을 위해서 40년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거쳐서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쓰시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광야로 몰아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그럴 때 이런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21세기 세계보고마의 주역으로 나를 쓰시기 위하여 이 훈련 속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기뻐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거울 보고 날 기도해야 됩니다. 24시간 기도하는 것 24시간 기도하는 것 또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요셉이 이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요 초라해 보이고 자신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완전히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문제의 눈으로 보면 하루하루가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이 날 고생만 했다면 모세가 광야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면은 끝인데 그런데 사람 보기에는 초라해 보였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누렸다 왕궁에 있을 때는 임마누엘이 뭔지를 알았다 유모이지만은 자기를 낳은 친엄마가 임마누엘을 그렇게 가르켜 줬는데도 몰랐다 여러분 고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민 생활을 40년을 고생하면서도 아직도 못 깨달은 분이 있어요 왜인 줄 알았다 문제에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 목적을 알았다 미션을 깨달았다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훈련 받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목적이 있어요 준비된 일꾼 준비된 제자 그로 준비해라 여러분 준비되어진 사람은 돼요 교회 살리는데 준비되어야 돼요 영혼 살리는데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훈련이 자존심 상하게 하는 훈련이에요 상처 잘 받는 훈련을 버려야 돼요 상처 잘 받는 훈련을 버려야 돼요 사람말에 시험드는 훈련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자존심 상한 일이 있지 하나님 나를 최고의 지도자로 쓰시려고 그러고 훈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힘듭니까 익숙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던 내 태도가 다르게 살아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 기준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기준으로 바꾸라 하니까 힘든 거예요 예전에는 내 맘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기준으로 살라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훈련이라 생각하고 한번 받아보세요 훈련을 통해서 많은 거예요 훈련을 다른 말로 연단이라 불순물이 빠지는 거예요 예 사람의 체질 구원 받기 전에 있던 습관 재생 전부 바꾸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은 좀 힘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내게 익숙한 것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 좀 힘들어도 바꿔 볼 수 있어요 훈련 받는 게 편해지면 여러분 인생이 편해지는 거예요 훈련 받는 게 힘들면요 훈련을 안 받으면 평안한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 힘들어져요 훈련의 목적은 변화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복음을 누르세요 여러분 복음을 기도로 제대로 누리면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문제가 안 된다 이걸 요셉을 통해 보여요 정말로 복음을 기도로 누릴 수만 있다면 모든 문제가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복음을 기도로 누리는데 가장 먼저 되어줘야 될 것은 뭘 달라고 하는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인마누엘이 먼저 누리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직장이 안 얻어집니까 직장이 없습니까 집에 문제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십자 내 문제는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가 좀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기도가 안 되는 상태라는 말은 지식으로 아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극한 고난으로 몰고 갔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요셉이 이처럼 성경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안 해놨어요 이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게 무슨 약이냐 요셉이 머리로 안은 이론적인 상태가 아니고 영적으로 딱 깨어있는 상태다 이 상태가 되어지면요 모든 게 응답으로 보이고 거기에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확인이 되어집니다 요셉이 이거를 보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이 앞서 보내십니다 요셉이 복음을 누렸다는 증거로 형들이 팔은 것이 아니고 알고 보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복음을 누리는 모든 시작은 기도에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모든 시작이 없었던 차가 생겼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모든 시작이 가니까 전도가 바쁠 때입니까 흘러낸 것은 아니지만 틀린 것 복음이 누려질 적에 가장 큰 특징이 기도가 되는 것 기도의 행동이 누려져요 기도의 기법이 그 어느 것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가장 좋은 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되어지면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래서요 기도는 내 체질을 바꾸는 최고의 훈련입니다 이제는요 이게 되어지면 말씀이 누려지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고요 정말로요 체질적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요 관심이 바뀌어요 말씀을 누리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누리라는 말은 지식으로 알아야 돼요 기준이 바뀌어요 관점이 바뀌어요 관심이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 놓치지 말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왜 망했냐 열심히 말씀을 붙잡은 것 같던데 사실은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다가 전쟁에 시달리다가 포로잡혀요 여러분 받아 메시지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메시지를 받을 적이에요 저것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이야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될 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 처음에는 요새 왜 꿈꾸고 자기 자랑을 하고 떠들고 다니다가 형한테 얻어 터져가 빨려가거든요 뭘 모를 적에는 떠들고 당했다니까 마이키를 하라고 나한테는 증거가 있다고 떠들고 부르셨어 그런데 고난이라는 훈련을 받으면서 그 꿈이 개인적으로 적용되기 시작 이때 방향이 나오고요 그 방향 따라 말씀 붙잡고 가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 기준이 딱 생겨요 답이 생겼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knowledge가 생겼다는 말이 아니고 standard가 생겼어요 어느 게 기준이냐 기준이 없어요 돈 되면 다 해 내한테 이익 되면 다 해 그것까지는 세 개봉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생을 걸고 돈을 벌어져요 그게 미션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에 초연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내한테 좀 손해가 나더라도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생을 걸고 돈을 벌어야 미션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돈하고 상관없이 다른 걸 가지고 세 개봉은 해야 될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사도 행전이 뭡니까 전도 행전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별을 따라 완벽하게 성취되었던 기록이에요 사도 행전 1장 8절이 어떻게 성취된 날을 기록해놓은 것이 사도 행전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노려야 돼요 복음을 어떻게 노려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노려라 적용해라 그러면서요 전도를 노려야 돼요 이거는요 삶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바꾸는 훈련이에요 전도도 훈련이에요 아니 전도가 힘든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냐 바쁜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냐 요셉의 전도를 묵상해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예호와의 이름으로 말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냈어요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 요셉은 나가서 전도할 수 없었어요 영전 메시지 할 수 없는 하나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보디바리 봤어요 바로가 봤어요 반수장이 봤어요 이 전도가 되죠 자기가 있는 현장을 변화시켜요 여러분의 직장이 최고의 한금호자입니다 내가 하루 움직이는 스케줄 속에 있는 게 최고의 전도였네요 누구나 하루를 살아가는 스케줄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전도 자료도 준비하고 때로는 전신도 사주고 자료도 구입해가 좀 전달하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니까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전도를 하려 하지 말고요 내 스케줄과 내가 가는 평생 스케줄 속에 전도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고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스케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응답하자 보다 전달이 되게 되요 그러려면 기도 속으로 방향은 말씀과 전도 속으로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기도로, 말씀으로, 전도로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응답의 자리, 성공의 자리, 정복의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어요 요셉이 열심이 살았다, 열심이 안 살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임만웨이를 불렀다 이때 복음의 진정한 맛을 봤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보니까 체인지메이커가 되어 있어요 세계살릴 리더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오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체인지메이커에요 정체성을 가지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대사라 초대교회의 간판이라 우리 교회는 교회를 빌려 쓰다보니 간판을 달 수가 없어 못 달게 해 그래 자꾸 간판 달자고 이야기해요 어제도 우리 사무실 가면서 막 목사님하고 해가지고 그래도 뭐 간판 달아 아무리 간판이 멋있어도 걸어다니는 간판인 여러분이 뺑처럼 그치? 여러분의 간판은 말을 할 수 있다니까 모든 상황에 맞추어서 전달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십시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름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1분만 기도합니다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 세계보고마의 주역으로 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근본적인 축복을 분명히 주실 것 같아요 이 축복을 담을 수 있는 튼튼한 그릇이 그 단그릇이 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엔 교수님은 연에 대해서는 속도를 찍어봤습니다.